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회견과 관련한 질문도 당연히 나왔겠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나 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 제 아내의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부고 부부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또 사과의 어떤 진정성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정치는 제가 아는 것이고 또 제 집사람은 자기, 제 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이고 제가 뭘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또 다른 후보의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사과는 사과하는 사람이 충분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이냐. 이거 내가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지원 유세 없이 혼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앞으로 또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후보자 이야기가, 윤석열 후보자 이야기가 부인이 결정을 하게 해야 되지 내가 선거운동을 하라고 뭐 강요하거나 또는 좀 강하게 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이고 또 서로 간에 하는 일이 있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최근에 이제 민주당 또 청와대까지 나서서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바나 콘텐츠에서 미술 전시회를 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문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하면서 사실 지금 검찰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수사 중이라고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도를 보면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대장관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집권 세력이 없는 제도 막 뒤집어 씌우려고 김건희 대표에게 여러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강하게 악담을 펴보았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나서서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경력을 부풀리게 했다 해서 또 뭐 완전히 난도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한 과정에 오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좀 장애 수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회복을 아마 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의 선거운동에 나서겠다 또는 선거운동을 못 하겠다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심리적으로도 회복하고 또 상황 정리가 되면 얼마든지 또 남편 일이니까 더불어 나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배우자가 선거운동에 나설 거다, 나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운동에 나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본인 스스로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지나보고 민주당이나 또는 여권에서도 이렇게 너무 선거운동을 완전히 이제 마녀사냥하듯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공격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선거가 제대로 가는 국면의 서로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고 자신들도 잘못한 일이 뭔지 좀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기한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이나 또 뭐 코버너 콘텐츠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무혐의 처리된다고 하는데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번에도 쳐들어가서 못하게 막아서 검찰도 저러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큰 죄예요, 이거. 정사처벌 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최재성 전 부서님.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이죠. 어제 사실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요일에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회견이 있었는데 어제 조간신분들이 어떤 제목으로 보도했는지 여러분 다 비교는 못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잠깐 조간신분들 어떤 제목으로 보도했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김건희, 잘 보이려 경력 부풀렸다 진심으로 사죄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일보, 김건희, 경력 부풀린 것 잘못 부디 용서해달라 비슷한 제목을 뽑았어요. 동아일보, 김건희, 잘 보이려 경력 부풀려 용서해달라 조중동 세 매체는 비슷하게 뽑았고요. 한겨레, 김건희 7분간 감성 호소, 사과, 알맹이는 없었다. 한겨레 신문에 같이 판단이 들어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해명과 책임 언급 없이 김건희 반쪽 사과. 경향신문 역시 경향신문에 판단이 들어간 제목을 뽑았고요. 한국일보, 김건희, 잘 보이려 경력 부풀렸다 대국민 사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비슷한 제목이고요. 국민일보, 김건희 모두 죄, 불찰, 사죄, 아내 역할에만 충실. 김건희 씨의 발언을 그대로 신문 제목으로 뽑았고요. 세계일보, 김건희 경력 부풀렸다, 진심 사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신문들이 김건희 씨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는데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반쪽 사과, 알맹이 없었다 이렇게 비판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는 사과한 사람들이 충분하다, 아니다 얘기할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국민적인 사후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적어도 우선은 저기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떠밀리는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사과의 내용이 소위 말해서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대남편 사과가 더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것이 과연 대국민 사과로서 적당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물음표가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국민적인 수용성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신종 사과, 변이 사과, 변종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떠밀려서 했고 실기도 했고 내용도 깔끔하지 못하고 개인 스토리로 대남편 사과를 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과 시기, 형식이 잘 안 맞는 사과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하나 조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심각하게 보는 것이 대통령 후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개인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막중한 자리고 엄중한 자리인데요. 거기에 이제 부인이란 말이에요. 배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놓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들한테 이 겸임 교수는 시간 강사 채용하는 거라고 하고 말이야 현실을 모르는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공박하듯이 그렇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과문을 김건희 씨 혼자 작성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마음하고 동떨어진 김건희 씨 허위 내지는 과장 영역과 관련돼서 그렇게 쭉 해왔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이냐고 그러고. 그래서 밀려서 사과를 했는데 그렇게 오판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다 맡겼다. 이거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그 부인의 문제가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면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도 정당의 책임으로 또 후보의 책임으로 잘 정돈하고 주파수, 국민과의 주파수도 잘 맞추고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김건희 씨 혼자 했다는 것을 그렇게 막 강조하고 자랑삼아 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 잘못된 관점, 잘못된 내용이 그래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최재성 전수석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김대원 최고위원이 아마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당에서 써준 내용이다. 당에서 선대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과를 해달라고 써서 그것을 읽었다고 하면 또 본인의 생각은 전혀 없이 오직 대독 사과라고 또 엄청 공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협의 과정이 있어요. 아니, 제 생각은 분명히 또 그렇게 공격하셨을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자신의 사과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반대로 지금 공격하는데 만약에 당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과를 해달라 하고 후보자, 배우자와 이런 내용의 문안 검토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공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최재성 의원님 이 자리에서 또 본인은 사과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읽게 만들었다고 공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원님, 의원님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밝히지 않고 그러나 자신이 사과문을 작성한 것은 내용상으로도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 최재성 의원님 말씀이나 사실관계나 똑같을 텐데도 또 공격을 저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후보자가 윤석열 후보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사과 충분히 했습니다 하면 또 어만하게 보일 테니까 우리는 그냥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과인지 아닌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사과문도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가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진정성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네, 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김재원 최 의원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는 후보자가 됐든 후보자가 부인이 됐든 그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침표를 찍는 거죠, 사과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어디선가 조언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가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김재원 의원님 같았으면. 저는 그래도 정치를 한 사람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과문을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졌다, 책임지고 작성했다 그건 맞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수렴했으면 저런 사과문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사자는 진심이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이런 일종의 연서도 낭독을 한 건데요. 또 하나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저런 내용의 사과문이 나오기까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후보와 후보자 부인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더 심각하다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신 말씀 있으면. 아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사실 사과의 방침을 정한 것은 선대위 회의예요. 그리고 그 회의에 저도 참여했고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국민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또 사과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또 사과하는 겁니까? 국민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납득이 된다면 하겠죠. 할 수 있다, 또? 아니, 그런데 국민이 과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저렇게 표현했으면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충분했느냐, 안 충분했느냐를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면 이대로 접고 가는 것이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후보가 추가로 다시 공식적으로 사과할 거냐. 지난번에 이미 한번 사과했는데 말이죠. 이제 굉장히 좀 기계적인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비판을 할 것 아닌가. 그 이야기죠, 비판을 할 거고 충분하다고 하면 그래도 마음을 푸실 거고 그런 의미이지 충분하지 않으면 또 사과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부로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갑자기 그 논리가 또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됐습니다. 이제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사실 나오시면 제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그 분이 워낙 말씀들을 잘하셔서 저는 고개만 좌우로 돌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김태현입니다. 김태현, 박진주 기자입니다. 김태현, 박진주 기자입니다. 김태현, 박진주 기자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